이 중량이 홍지수 선수가 최고 60kg까지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60kg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거 중량이 몇 킬로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저도 좀 한동안 안 했어가지고 2, 3, 4, 5, 6, 7, 8, 9, 10 이 반짝반짝한 로딩핀은 마찬가지로 호머신에서 판매하고 있고요. 스텐레스라 우선 녹이 쓰지 않아요. 자 본격적으로 한번 중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5kg짜리에서 지금 10kg 꽂았어요. 15kg겠죠. 아직까지는 할만하네요. 자 그 다음에 25kg 25kg고요. 여기까지는 뭐 휴식시간인데 필요 없으니까 바로 할게요. 25kg 지금부터는 이제 3, 4회 정도로 반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숫자도 못 세네. 숫자도 못 세네. 3, 4회 한다고 5개 보냈네. 30kg. 사실 이게 같은 방식인 것 같더라도요. 선수마다 하는 방식이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세부적으로는 다 달라요. 그래서 여러가지 선수들의 그런 기전들을 한번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. 자 그 다음에 30kg 4번 가보자. 자 그 다음에 35kg 했죠. 이거 끼면 이제 35야. 밑에 5kg가 있고 10kg짜리 2장 그리고 5kg짜리 2장 해서 총 35kg 과연 35kg가 4번이 될란가 되긴 되네요. 40kg예요. 40kg예요. 40kg 됐고요. 45까지는 한번 바로 가보자. 50kg입니다. 저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. 이때 안 하던 중량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부상이에요. 부상. 조심조심 한번 맛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든 저쪽이든 되긴 되는데 50kg의 목적은 내가 이걸 할 수 있냐 없냐를 지금 본 거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손을 여기다 이렇게 살짝 댔던 게 뭐냐면 혹시라도 여차하면 잡든지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.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새로운 중량을 조도연 하시는 거는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중량이라는 거를 이제 제 손이 맛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한 2주 정도 한 1주일에 한 2번 정도씩 훈련하면 아마 50kg는 한 4, 5번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도 좋아요. 네. 감사합니다.